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그 케이스리뷰 하는 시간인데요 탈모치료하는 특히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엑스톡스, 엑소좀, 보톡스 성장인자를 조합해서 쓰는 저희 치료법이 있잖아요 그 치료 하신 사례분, 환자분 사례를 좀 보여 드릴게요 여성분이시구요 여성탈모에서는 남성탈모에서 가장 큰 무기로 쓰이는 피나스테리디나 두타스테리디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미녹시딜 외에는 사실 단독치료를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보조적으로 맥주현모 정도로 쓸 수 있죠 근데 미녹시딜이나 맥주현모로 큰 효과를 기대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쓰긴 하지만 상상 좀 섭섭하죠 그래서 여성탈모에서 우리가 이런 탈모치료의 필요성이 좀 더 남성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8개월 정도 저희한테 치료를 받으신 분이구요 이르셨었어요 전에 보시면 모발, 가르마의 폭과 모발 밀도, 모발 굵기를 보시면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제 모발 간격과 수색, 모발 굵기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보이시거든요 저는 이제 현미경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더 극적인 사진 차이를 보여드릴 수가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그리고 환자분들도 직접 느끼기에 현미경으로 좋아하시는 거는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이런 사진으로 좋아하시는 걸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마의 느낌이나 정수리 쪽 그리고 체감되는 고객분의 느낌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분들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런 차이를 한번 보시고 의료법 때문에 제가 이거를 환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또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주관적인 감상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이건 최대한 같은 조명에서 같은 각도로 찍어서 저희가 차이를 최대한 없애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전후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탈모에 있어서 엑스톡스 치료를 해서 개선인의 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느껴지는 점이 있으신지요 네 느껴지는 점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런 치료를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병원 오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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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